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도곤과는 제가 오랫동안 모시고 싶었던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드디어 모실 수 있고요 이렇게 앞에 나와 계십니다 첼로 가야금 두 분이십니다 김설다니엘씨 첼로를 담당하시고요 윤다영씨 가야금을 담당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스튜디오 온 들어오기 전에 두 분이 어떻게 인연이 됐는지 다 들었어요 다영씨가 가야금을 전공한 이후에 베를린의 한국문화원에서 가야금을 가리키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음악 전도사 메센저 같은 역할을 하러 가서 가리키고 계시다가 오스트리아에서 첼로를 공부한 다음에 베를린이 잠깐 넘어가 계신 다영씨 만난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주를 보고 대화를 하다가 함께 연주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그걸 기획하게 된 거예요? 한국문화원에서 기획하고 계시는 공연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첼리스트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때 신관동 별곡이라는 곡이랑 그다음에 이건용 선생님의 그 트리오 그 첼로랑 바이올린이랑 가야금을 위한 트리오 그 곡을 연주하게 됐는데 이제 첼리스트를 구하고 있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섭외가 됐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연주를 통해서 이제 가야금 연주자 윤다영을 알게 됐습니다 아 신관동 별곡에도 다 가야금과 스트링 퀄리티시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백대홍 선생님하고? 네네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처음 이제 인연이 시작돼가지고 네 오늘날 첼로 가야금을 버젓이 활동하고 계세요 국내에서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버젓이 활동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뭐 수림 뉴웨우상 18년에 수상하셨고요 앨범도 발명하셨어요 사우스 웨이브 노스 윈드 그 다음에 해금 연주자 문세한별씨하고 싱글 앨범 놀이라는 것도 발명하시고 정돈 극장 현춤 만발에서 올해 아티스트를 오 이것만 보면 굉장히 오자마자 막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닙니다 네 어떠세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많은 러브콜과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는 진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날들 보내고 있고 그냥 저희가 매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활동했으면 좋겠다고 초심이 뭐였는데 말해주세요 저희가 초심이 그냥 사실 음악 작업을 할 때 몽환이라는 곡이 저희의 첫 번째 타이틀 곡인데 몽환 몽환이 좀 있었어요 아무도 뭘 안 하는데 제가 제 자신이 그냥 그런 것들이 좀 두려움이 많았었는데 베를린에서는 정말 이상하게도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 눈치 안 보고 그냥 할 수 있었던 거 그래서 감시에 시선이 없으니까 네 그런 게 없어서 뭔가 진짜 내 음악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피드백들을 당연히 참고는 하고 또 잘 새겨 듣겠지만 우리의 음악은 그래도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자기가 이리저리 눈치 보고 막 여기 기울었다가 저기 기울었다라 이러지 말고 초심을 가지고 우리 그 처음 그 음악을 만들었던 그 처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자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우리의 음악을 우리가 만든다는 초심이 있었구나 그런 초심을 갖기가 쉽지 않을 텐데 연주자로서 네 맞습니다 특히 클래식 음악가로서 자작곡 창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희 커리큘럼에도 없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이미 벌써 너무나도 대단한 작곡가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자면 모짜르트나 슈만이나 브람스나 차이콥스키나 그런 선생님들이 다 너무나도 진짜 명작? 명작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명곡? 명곡들을 썼는데 위대한 곡들이죠 우리가 감히 뭐라고 앉아가지고 연필을 가지고 뭔가를 쓰겠어요 그냥 그 곡을 평생 동안 공부해도 모자랄 판에 약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저희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습을 하기 때문에 자작곡?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창작에 대한 그런 갈증이 되게 컸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저는 재즈하는 뮤지션들도 되게 부러웠었고 그리고 비엔나저 공부할 때 작곡가 학생들하고는 많이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현대막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그런 갈증이 되게 많았었는데 어쨌든 간에 클래식 음악가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계속 계속 제 레파토리를 공부를 했죠 파고 들어가려고 하고 더 깊게 알아들으려고 하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가야금 연주자 윤다영을 만나고 어 한번 같이 음악 작업을 해볼까라는 그냥 호기심 삼아 왜냐하면 가야금이라는 거 자체도 저한테 너무나도 새로운 신선한 악기였었기 때문에 뭔가 오케이 앉아서 한번 해보자 그냥 내가 평소에 생각했었던 멜로디 패턴 이런 거를 한번 그냥 연습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녹음 버튼을 누르고 녹음을 했는데 보내줬어요 그리고 한 시간 만에 답이 온 거예요 근데 답이 진짜 음악적으로 온 거예요 딱 녹음해가지고 이거 어때? 그래서 어 너무 좋다? 그래서 바로 저는 차를 타고 문화원 가가지고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몽환이라는 곡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재밌게 시작을 했죠 네 가야금이 어떤 점에 이렇게 새롭고 신비하게 느껴진 거예요? 저는 생긴 건 이렇지만 전 사실 오스트리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저는 평생 한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태어나고? 네네네 전 그쪽에서 태어나고 부모님들은 한국사분이신데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한국말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제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키워주셔가지고 독어랑 한국어를 동시에 집 안에서 해가지고 그럼 지금 한국에는 그 친척들이 있고 부모님들은 거기 살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비엔나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그렇게 오스트리아 외국에서 이제 크면서 아무래도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가야금? 국악악기랑은 전혀 그런 컨택이 없었어요 전 사실 가야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진짜 왜냐면 저희 어머님도 오페라 가수이시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런 또 나오는구나 완전 저는 클래식 쪽에 완전 푹 빠져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평생 그쪽 외국에서 유럽에서만 음악 활동을 하고 그런 음악 세계에서만 살다가 한국 문화원을 통해서 가야금을 실제로 이제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귀로 듣고 물론 저희 첼로 레파토리아의 윤희상 선생님의 곡이 있지만 몇 개 근데 거기에서도 뭐 국악악기를 국악기를 좀 이렇게 그런 소리를 토대로 뭔가 곡을 만들었다라는 그것을 배우긴 했지만 그걸 직접 이렇게 내가 어디 가서 찾아가가지고 진짜 가야금이 어떤 소리가 날까 검은구가 어떤 소리가 날까 이런 그런 자리도 없었었고 그거를 찾아서 어떻게 들을만한 그런 기회도 없었었고 그런데 이제 직접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뭔가 가야금을 처음에 봤었을 때 너무 신기했던 거는 그래도 저는 웃기게도 뼛속 깊이는 한국 사람인가 봐요 왜냐하면 딱 들었을 때 뭔가 움직였구나 네 맞아요 뭔가 뭉클 네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게 과학적으로 이걸 분석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뭔가 그게 농연 때문인 건지 뭐 때문인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딱 들었을 때 어머님도 듣고 부모님도 다 듣고 할아버지도 들었을 어떤 소리가 연결된 게 있지 네 그러지 않을까요 DNA에 확혀있는 맞아요 맞아요 다영 씨는 그 다니엘 씨 첼로 소리 들어왔어요 독일에서 솔로로 하는 걸 네 저는 매일 연주해달라고 했어요 부탁을 했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첼로 소리가 네 제가 사실 한예종이 석관동에 전통예술원이 있고 음악원은 사실 서초동에 있잖아요 그래서 교류가 사실 많이 크게 없어서 저는 되게 아쉬웠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국악만 듣고 살아온 사람이어서 클래식에 굉장히 무지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베를린 가서 베를린 피라몬이라는 극장도 가보고 그런 클래식 공연을 처음 제 귀로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좋다는 말 말고는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압도적인 것들 네 그리고 이제 제 바로 앞에서 첼로 연주를 듣는데 너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부탁했어요 어? 오늘 이 곡 해주면 안 돼? 어? 다른 곡 해주면 안 돼? 네 그럴 정도로 제가 첼로의 소리에 매력에 빠졌었던 것 같아요 서로의 악기에 이렇게 매력에 빠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곡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네요 이 두 사람의 구악방송에서 많이 나왔던 곡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작점이죠 이게 두 분이 함께 처음으로 창작했던 곡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자 몽환이라는 말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첼로 가야금이 연주하는 몽환인데요 7분 52초니까 제가 인터뷰를 더하기 위해서 1분만 들어볼게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몽환의 일부만 들어봤는데도 그 두 분이 불꽃 튀는 그 다음에 너무 달콤하고 불꽃 튀고 꿈을 꾸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만남의 인연이라는 것도 그렇고 악기간의 어떤 만남 충돌 시도 이런 것들이 되게 때로는 너무 멋지게 때로는 엄청 거칠고 야생적으로도 막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이 지금도 그런 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작품이 너무 여러 가지를 들었거든요. 이런 작품 또 만들고 싶으시겠어요? 어떠세요? 우선 너무 그렇게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가 사실 진짜 뭣도 모르고 그냥 앉아가지고 진짜 그냥 백진 상태에서 만들어본 곡이고 아무래도 어쩌면 진짜 아까 윤다영 아 다영이? 다영이도 말했듯이 아무런 눈치 안 보고 그리고 아무도 감실하지 않고 있다는 걸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뭔가 부담없이 곡을 만들게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저것도 다 넣어본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거 다 사용해본 거예요.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약간 두 선의의 경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너무 솔로 멋있게 만들었는데 난 더 멋있게 만들어야 되나? 난 더 화려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러면서 첼로는 이거야. 갈거면 이거야. 이걸 반드시 해야만 해. 이런 것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었고.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저희가 이제 곡을 만들면서 서로 더 알아가면서 악기를 더 잘 알아가면서 어떤 조합을 했었을 때 이런 이펙트가 나오는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경험으로 이제 터득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빼게 되고 안 하게 되고 시도를 또 안 하게 되다 보니까 뭔가 뭔가 몽환처럼 그런 곡이 나오기는 되게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다시 그런 하드 리셋을 한번 해보고 하고 그러고 곡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드 리셋? 좋습니다. 그 다영양은 김솔 다니엘 씨가 갖고 있는 어떤 아티스트로서의 면모? 이런 점에 가장 매료되거나 또는 장점. 다른 사람들은 정말 없는 이 사람만의 특징인 것 같다. 이건 진짜 이 사람만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나요? 있어요. 이게 사실 부정적인 단어라 그래야 되나? 저한테는 너무 이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집착, 집요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한번 목표를 딱 설정하면 그런 건가요? 끝까지 파고들고 그래서 가야금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가야금이랑 이제 곡을 쓰니까 이거를 이 곡으로 인해서 이 곡을 듣고 이 사람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이 곡에 매료되게끔 정말 수많은 연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첼로 소리에 대금 소리도 나고 타악기 소리도 나고 아쟁 소리도 나는 악기는 정말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도 첼로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끼 많은 탤런트라고 해요. 너무나도 재능이 많고 악기, 연주자의 역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겠죠? 네. 그런데 저는 그런 국악에 대한 이런 공부? 이런 것도 너무 많이 하고 옆에서 정말 배울 게 많은 연주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깊게 네. 그래서 장단도 갑자기 너무 배우고 싶다고 제가 산뜻하면 옆에서 막 장단 치고 진양 장단, 중무리 장단 이런 거 배워가지고 잘 맞아요? 유튜브 같은 거. 그래서 드럼을 또 배웠어가지고요. 생각보다 박자가 되게 좋아요. 여러 탤런트가 있구나. 진짜 재능이 넘치시는 다니엘 씨인데 그래서 돈 주고 그 장단 어플도 다운받아가지고 저보다 장단을 더 잘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되게 집요, 집착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그리고 음악을 완성시킬 때는 그것이 나중에 결과물로 나왔을 때는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빛나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반대로 물어볼까요? 다영 씨는 어때요? 어떤 점들이 좋으세요? 저는 다영이랑 같이 작업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제 성향상 이제 그런 집요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계산적이고 시스템과 그런 틀을 만들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항상 머릿속에 구조화시켜요. 뭔가 구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다영이랑 같이 작업하면서 진짜 제일 존경스러운 거는 그 부담 없는 즉흥성. 그냥 한번 해봐. 처음에는 되게 막 부끄러워하면서 아 나 못해 못해 하는데 하잖아요. 판을 깔아주면 그냥 막 나와. 네. 그러면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럼 대부분 저희가 이렇게 곡을 만들면 이제 저희는 대부분 녹음을 해놓고 하는데 다 좋으니까 뭘 제거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뭘 더 추가를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뭘 제거하지? 뭘 제거하지? 약간 그런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다 너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런 저희가 상상하는 아티스트적인 면 그냥 즉흥, 그냥 내 필대로, 내 느낌대로. 네. 맞아요. 느낌대로 타는 거. 그거를 저는 옆에서 계속 더더욱 보면서 뭔가 배울 수는 없지만 그거를 조금 더 가지고도 창작을 하려고도 많이 노력을 해요. 역시 산조를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 드러나네요. 아 그런 건가요? 산조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같은 간악이고. 네네네. 즉흥적인 요소들도 중요한데. 즉흥하는 걸 좋아하세요? 되게 겁이 많은 편이라서 누가 얹어봐, 얹어봐 했을 때는 약간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잘 못하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했을 때 조금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다니엘 씨는 본인이 생각하는 다영 씨의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점이요? 지금 말한 게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갑자기 느껴지는데 반면에 이렇게 예를 들면 구성을 해야 된다거나 좀 논리적으로 뭔가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을 때 그런 걸 다영 씨가 못하나요? 아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되게 재밌는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재밌는 조합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서로에게 만약에 부족한 면이 있으면 그냥 서로에게 맡기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조금 더 구성이랑 스트럭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뭔가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 한번 해봐. 그냥 저한테 맡겨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면 되게 많이 같이 해주고 따라주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너무 산으로 넘어가면 그때 잠깐 브레이크 걸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밀당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재밌는 음악 작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단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서로가 딱 이렇게 궁합이 찰떡같이 잘 맞는? 우자마자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잘난 척을 할 줄은 몰랐는데 본인들이 죄송합니다. 너무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네.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럼 아예 다른 방식으로 물어볼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첼로 가야금의 시도는 처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팀으로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팀으로서 아예 작품을 계속 노골적으로 아예 우린 이런 방향으로만 할 거야? 그리고 두 분 제가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여쭤봤더니 다른 일을 안 하신다며요? 다른 앙상브를 안 하고 다른 그룹 안 하고 딱 이것만 하고 있다는 거에 지금 조금 놀랐어요. 특히 김솔 다니엘 씨는 스트링 퀄티에서 참여할 수도 있고 첸보에도 참여할 수도 있고 오케스트라의 세션도 할 수 있을 텐데 안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도 지금 아직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사실 들어온 이유도 처음에는 진짜 코로나에서부터 탈출? 그러니까 도망 온 거죠. 독일에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뭐 클래식보다는 이제 첼로 가야금으로 뭔가 많이 한국에서 길을 터놨으니까 그쪽으로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클래식도 클래식이지만 저는 진짜 첼로 가야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작품이잖아요. 제가 만든 작품이고 제가 만드는 음악이다 보니까 거기에 애정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런 저기 처음이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 아까 잘난 척 한다고 하시니까 또 이렇게 말하겠죠. 괜찮아요. 계속 잘난 척하세요. 네. 약간 그런 파연이어 작업? 네. 개척자로서. 네. 이게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음악 공부를 하면서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만의 목소리를 찾아라. 너만의 사운드를 찾아라. 너만의 음악을 찾아라. 근데 당연히 그걸 계속 듣고 있으면서 아 나는 베토빈 소나타를 하고 하이든 콘셰트를 하면서 내 음악, 내 소리. 근데 뭔 소리일까? 약간 한 속으로 어디선가는 계속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내 소리를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서 저는 이제 뭐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니는 성악가시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이돌로 삼고 있는 분들은 이제 뭐 마리아 칼라스나 바바로티나 그런 분들 이제 딱 들었을 때 마리아 칼라스다. 바바로티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칼라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계속 헤매다가 이제 칼라 가야감을 하면서 저만의 목소리, 음악적인 목소리 그리고 저만의 음악적인 언어를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통해서 제가 뭔가 그거를 표현을 할 수 있어가지고 여기에 되게 많은 애정과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담는 것 같아요. 이런 확신과 이 집착 집요? 아까 했던 말로 제가 일부러 비하하려고 한 말 아니고요. 올인은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몰입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점점 더 기대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다영양은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첼로 가야금이라는 이 장르가 하나의 분명한 새로운 길을 간다고 저도 생각하고 동의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되게 기대가 되는데 다른 일을 다 안 할 만큼 왜냐하면 할 일이 또 많고 제안도 많을 것도 같은데 또는 국악관연학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동료들이나 선후배들이 막 여러 팀들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때로는 그런 또는 독주자였어. 뭐 이런 생각들이 있을 텐데 다영양도 지금 이 첼로 가야금이라는 것에 몰입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보세요? 뭐 돈이 되든 안 되든 지금 이 순간이 이 작업이 너무 재밌고 제가 아까 선생님께 말씀드렸듯이 그 갈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뭔가 해소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너무 좋고 그 갈증이 아까 좀 더 얘기해 줘 보세요. 그게 학교 수업 시간에 이꽃별 씨가 담당했던 연주자가 창작을 하는 시간이었다고 했나요? 네, 맞습니다. 그때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어떤 창작에 대한 욕구가 막 꿈틀꿈틀 거린 거고 그게 지금 말한 어떤 그런 잠재되어 있는 본인이 펼쳐가야 될 어떤 가능성이라고 보는 거죠? 네. 저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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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연주 뭐 산주도 그렇고 정악도 그렇고 무슨 작곡이 되어 있는 창작 음악 같은 것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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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수업을 듣고 뭔가 제가 창작을 하고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약간 제 뭔가 그 창작에 무언가가 이렇게 막 스멀스멀 이렇게 올라오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아, 이거다라는 그냥 생각이 그냥 혼자, 혼자서 네. 근데 칭찬을 받은 건 사실이죠? 네. 주변 사람들,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되게 좋은 인상을 줬고 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많이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둘이 한동안 잠재되어 있다가 네. 몰랐었을 수도 있어요. 본인 스스로. 근데 요즘에는 본격적으로 다니엘 씨하고 작업하면서 막 펼쳐놓고 그걸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창작이 된 거잖아요. 창작한 걸 여러 아이디어로 펼쳐놓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재미있으세요?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고 이 한계 끝이 어딜까도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이 작업이 너무 재미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조금 안 보이는 그래서 근데 이런 창작 활동을 하면서 철렌즈자가 아까 말한 대로 내 목소리, 내 음악의 언어를 이제는 찾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가야금 산조도 원래는 그냥 타던 대로만 타다가 이 산조에도 뭔가 내 소리, 내 언어를 한번 입혀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당연하죠. 산조가 그런 음악인데. 네. 그래서 나중에 진짜 기회가 된다면 독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고 산조도 통째로 할 수 있겠네요. 이중조로.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약간 산조라는 것 자체가 저도 훨씬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옆에서 많이 색을 들으면서 우선 장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담부터 좀 더 외우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다영이는 최혁삼류 산조를 타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들으면서 옆에서 연습하는 것도 듣고 계속 더더욱 외우려고 하고 네. 그래서 그냥 외우는 단계가 아니라 진짜 저도 뭔가 그거를 느끼면서 내 음악, 내 음악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때 한번 이거를 시도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도 여러 나라에서 공연하면 참 좋을 텐데 아쉽네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네. 맞아요. 저희가 원래는 이번 해 하반기래 상반기 상반기 올해 20년도 네. 20년도 상반기에 그래도 독일, 스위스의 공연들이 잡혀 있었는데 그리고 기획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짜 다 취소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도망왔죠. 거기서 거기서 그닥 있을 이유가 더 이상 없으니까 어차피 거기에 있어봤자 다들 집에만 있고 연주는 어차피 못하니까 한국이라도 와가지고 작업이라고도 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 진짜 해외를 다시 나가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 음악을 더더욱 보여주고 싶고 사실 저희가 첼로 가야금을 하면서 물론 음악가로서 또 뭔가 많이 알려 물론 모든 아티스트들이 다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소원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유명해진다. 그리고 알리고 싶다. 내 목소리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 이외에도 첼로 가야금을 통해서 전 세계 무대를 쓰면서 한국의 전통의 홍보대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가지고 되게 크게 꿈을 가졌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음악을 통해서 뭔가 국악에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그런 뭐라고 해야죠? 메신저? 네. 메신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영양도? 네. 저희의 외교관? 음악 외교관? 어? 좋은데요? 어? 좋은데요? 두 분 다 좋대. 그냥 툭근의 말인데 두 분 다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진짜 그런 꿈이 있으시구나. 네. 저희는 여기서 한 곡 더 들어볼 텐데요. 네. 1집의 1집 제목이 South Wave North Wind이에요. 남쪽에서는 물결이 치고 북에서는 바람이 부는 거예요? 네. 북풍. 네. 저희가 이 이름을 만들 때 되게 여러 차원에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첼로 가야금의 1집을 낼 때 뭐가 주가 되는지 주? 네. 그러니까 주 토픽이라고 해야 되나? 죄송해요. 주제. 네. 주제. 주제가 뭘까?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만남. 만남 안에서 이제 뭔가 첼로와 가야금 동쪽과 서양의 만남. 그러면 이제 동쪽과 서양의 만남이다 보니까 근데 뭔가 동서가의 만남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생각을 했었을 때 모든 방향에서 다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상 저희 둘 다도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다 보니까 한국의 지리를 생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뭔가 북쪽에는 산이 있고 남쪽에는 바다가 있고 뭔가 산에서는 바람이 불고 바다에서는 파도가 치니까 그 만남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뭔가 북과 남의 만남 그리고 동과 서의 만남 첼로와 가야금의 만남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파도와 바람 땅과 하늘의 만남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타이틀을 짓게 된 것 같아요. 사막의 밤이에요? 네. 오늘 고른 곡은?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이 음악을 듣다 보니까 김솔 다니엘 씨가 어머니가 오페라를 하셨다고 해서 유달리 선유의 감각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첼로의 프레이징 감각이나 노래하는 감각 말로 목소리를 내면서 노래하는 것과 악기로 노래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진짜 감성 비록 노래는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아쉽게도 그게 그 재능이 다 첼로로 가지 않았나 첼로로 하는 그런 내면에 감겨져 있는 그런 노래가 실려서 첼로로 확 나올 때는 가락이 엄청 유려한 것 같아요. 이렇게 녹음기를 켜놓고 연주를 하고 있으면 그냥 아예 손을 고칠 때도 없을 만큼 오빠 이거 그대로 가자 이거 너무 좋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가 그리고 오페라 그런 곡들도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어렸을 때부터. 연습을 많이 기본기가 탄탄한가 봐요. 기본기는 탄탄한 거는 제가 자신 있게 또 자랑해야 돼. 자랑할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좋은 선생님들을 어렸을 때부터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진짜 기본기에 너무나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런 음악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너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누구를 가르치다 항상 기본기 기본기 근데 뭐 저희가 뭐든지 할 때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그 본인들이 그 다음 하고 싶은 그 방향들의 음악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이쯤 되면은 막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거든요. 이제 문세한별 씨하고 이렇게 해금 게스트가 와서 싱글을 낸 적도 있는데 첼로와 가야금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고 사운드를 비슷하게 마치 뭐가 들리는 것처럼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떤 악기가 더 들어온다든지 게스트로 뭔가 더 해서 뭔가 만들어보고 싶다든지 이런 욕심도 날법 하거든요. 어때요? 그런 생각도 있으세요? 구상이? 최근에 저희가 지금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트럼본이랑 같이 한번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 트럼본 연주자가 외국인이어서 지금 독일에 계시는데 저희가 진짜 영상으로 회의를 하고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녹음본을 계속 주고 받으면서 작업을 지금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트럼본이랑 작업을 했는데 생각보다 또 너무 잘 조화롭게 어울려서 트럼본은 평균율 악기가 아니잖아요. 왜 트럼본이에요? 저희가 사실 이 작업을 하게 된 이유가 아리랑 아리랑 The Name of Korean 이라는 앨범이 있는데 그게 이제 팔집이 나와서 거기에 섭외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음악감독을 맡고 계시는 나윤선 재즈싱어 선생님께서 이제 같이 저희랑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음악을 만들면서 이 프로젝트 자체의 주제가 뭔가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첼로 가야금 플러스 해외에 있는 아티스트랑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곡을 만들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곡을 만들면서 나윤선 선생님하고도 같이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악기랑 같이 하면 좋을까라고 질문 던졌을 때 이제 오랫동안 생각을 하다가 트롬본으로 트롬본이랑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제 제안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뭐 해금이랑도 해봤고 그 다음에 장구랑도 해봤고 뭐 파커션이라고도 한번 작업을 시도해봤는데 이제 뭔가 서양악기 진짜 서양악기랑은 안 해봤는데 또 심지어 그게 금관악기 저한테도 너무 생소한 그래서 뭔가 어 좋다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때요?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너무 따뜻한 소리에 너무 예쁜 소리여가지고 저음 오아하는 그런 저음 저음이지만 너무나도 따뜻하고 감싸주는 소리였어가지고 첼로 가금이랑 잘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그 음색적으로 아 누구 끝났어요? 네 지금 네 지금 그래서 싱글 트랙으로 나오는 거네 그게 앨범에서 컴필레이션이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뭐 저희 저희도 같이 했고 그 다음에 허윤정 선생님도 같이 참여하셨고 그 앨범을 박경소 선생님도 같이 하셨고 여러 이아람 선생님 여러 아티스트들이 여러 아티스트들이 같이 했는데 이제 그게 12월 셋째쯤과 발매가 될 예정이에요 그 앨범이 그래서 그때 감상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믿기게 해주시면 안되고 아쿠옥 방송에서 많이 나오겠네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 코로나 이후에 만약에 코로나 이제 내년이 되면 백신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나아진다 나아질 거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떤 활동을 제일 많이 강의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못 나갔었잖아요. 저희가 지금 한동안 그래서 일단은 여러 나라를 다니고 싶어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한국에 이런 악기가 있다. 이런 문화가 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금은 그냥 칠로가야금을 좀 더 알리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이 집을 위해서도 작곡 활동 작곡 활동 그러니까 작업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늦어도 내년에는 이 집을 내고 싶어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향해 달리고 있고 그리고 그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수업을 하고 싶죠. 음악 외교관이 진짜 되고 싶고 하시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게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좀 까다로운 질문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전통은 안 섞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야금 솔로 네. 가야금 솔로가 트랙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 때 CD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CD원 공연이건 아 저희가 해외에서는 항상 대부분 프로그래밍을 조금 한국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요. 왜냐하면 약간 뭔가 가야금이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서양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뭔가 가야금 솔로도 보여주고 싶은데 뭔가 서양과 그런 동양의 만남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 1부에는 제가 솔로 바하 무반주 곡을 하고 그 다음에 산조를 하고 짧은 10연 창작곡을 한다거나 이렇게 맛보기 식으로 먼저 공연을 하기도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부에서 이렇게 둘이 만나면 끝났다. 어떤 음악이 나올지 네. 근데 그렇게 구성할 수도 있잖아요. 창작으로. 아 창작으로요? 그러니까 한 앨범에 네. 셀로 솔로가 있고 네. 가야금 솔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창작으로 된. 네. 창작으로 된. 근데 그 생각을 예전에 처음 만났을 때 한번 나누기는 했었어요. 그 말을. 근데 이 집에는 아직 그런 시도까지는 안 간 거네요? 혹은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고 싶어지셨죠? 네. 왜냐하면 처음에 만들 때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 공연 올릴 때 우리의 창작곡 개인 창작곡을 한번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내가 이거를 만약에 구입한 사람이면 음반을 네. 그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이렇게 됐는데 한 사람씩 각각 자신의 색깔을 담아낸 어떤 곡을 듣고 싶을 것 같거든요. 좋다. 좋은 아이디어다. 그죠? 꼭 적어놓겠습니다. 이 집 앨범은 공연 때는 그렇게 한번 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집 제목이 있어요? 아직? 아직은. 이 집을 발명 애정인 오늘 한 곡을 또 들고 나와주셔서 소개해드릴 텐데요. 앞으로 이분들의 어떤 소망대로 음악 외교관이 되어서 정말로 코로나 이후에 더 나아진 세상 또는 다들 상처가 지나간 다음의 세상을 이분들의 음악이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다영 김솔 다니엘씨 하고 함께 출로 가야금 듀오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 집의 수록 예정인 비범한 카우보이 오 모험을 계속 펼쳐나갈 것 같은 그런 곡인데요. 이 곡 들으면서 두 번 보내드리고요. 저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